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한 시간들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주 중심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개인에도 그렇고요 우리 중심에 담겨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세계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살렸던 비밀이 있어요 그게 후대에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했던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역사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죽이고요 하여튼 유대인들을 죽일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너무 배고프니까 성 안에서 사람도 잡아먹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피참한 상황이었어요 용감하게 맞서 싸웠는데 결국은 로마의 기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성전도 다 파괴시켜버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화가 났는지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끝나는 건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 부탁했던 게 있었는데 존 칼레라는 지도자가요 지도 장군한테 가서 부탁한 게 우리 다 죽여도 되는데 우리 아이들 해당은 남비 달라고 부탁을 하죠 쉽게 말하면요 후대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을 남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백년 지라니까 그 강한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어른들은 다 무너지고 망하고 못 버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언약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레반넌트 우리 후대의 언약 그걸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기독교를 보고 로마에서요 노예들이 믿는 종교다 해서 노예 종교라고 했어요 노예들이 힘드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믿는 게 기독교로 생각을 했었죠 자기들은 정복하러 다니고 잔치하러 다니고 뭐 이런 파티하는데 노예들은요 집에서 애봐야 돼요 애봐야 되고 가르치는 것도 하고 그러면서 보급이 전달된 겁니다 결국은 313년에 보니까 밀라노 칭령이라고 해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319년에 기독교를 이제 국가의 종교로 그렇게 만들어요 굉장히 비밀이죠 우리 후대에 우리 숨겨져 있는 이 후대에게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세계에 보고만 하는 비밀이 어디 있냐 지금은 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 후대의 렘넨트에 있겠습니다 쉽게 흔들리지도 마시고 쉽게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세계에 보고만 하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요 갔던 곳이 어디였냐 회당이었습니다 두람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죠 데사로니카 가서도 해당으로 가고요 또 브리스길 아굴라 같은 그런 중요한 인물 만났을 때 함께 해당에 가서 사역하고요 로마로 가기 전에서 또 해당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캐나다를 보고만 하고 세계에 보고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시작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 우리 후대에게 있습니다 그 갔던 지역마다 현장의 시간표에 따라서 아주 집중을 하면서 바울이 사역을 했어요 우리 다은이도 낳은 지가 오래 태어났잖아요 금방 가서 이제 막 걷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은이도 it's not that long ago that she was first born but now she grew up already and she started to walk on her own and it was just about a hundred days after she was born she was just lying down doing nothing but now when we sing praises she would actually dance together 태아 영화 시간표 아주 어린 초등 시간표 청소년 시간표 대학 시간표 시간표 따라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대부분 어른들은 그런 집중해야 될 때 틀린 것 가지고 분열되어 있었고 집착되고 있었기 때문에 틀린 결과들이 온 거죠 사정리 17장에 보면 바울이요 대살로우리카라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 큰 도시였어요 거기 들어가서 사역을 냈어요 해당으로 갔죠 갔을 때 자기의 관례가 있었대요 뭐가 있었냐면 거기서 어떤 메시지로 어떤 제자를 찾고 어떤 시스템을 남긴 것인가 라는 나름대로의 관례 노하우 같은 게 있었죠 그곳에서 3주 동안 사역을 했어요 새 안식이라고 하니까 꼭 그 현장에 맞게 필요하게 사역을 한 거죠 그 도시가 큰 도시거든요 그곳에서 바울이 엘리트들 지식인들한테 전달했던 게 뭐였냐면 예수가 왜 그리스워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전달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 거의 이유도 모르고 교회에 다녀요 왜 예수 믿는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데 확실하게 다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simply put many people just go to church not knowing why they need to believe in Jesus but Paul explained why it is that we must believe in Jesus Christ 왜 또 우리의 다른가 믿고 예수 믿죠 예수만 그리스 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자 이기 때문에 그리스 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 세 가지 저주에 빠져 있거든요 모든 인간은 불신앙과 죄와 사단에게 저주 속에 빠져 있어요 거기서 구원할 자가 그리스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면요 우리는 절 다니면 돼요 마리아가 그리스면 우리는 성당 다니면 되겠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예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길은 딱 한길 수 있어요 그리스로 한 분만 보내셨어요 그걸 대살로니카에서 말했어요 예수가 그리스 이어야됨을 말했는데 헬라인들 기부인들 야손 이런 제자들이 찾아지고 대살로니카 교회가 세우셨습니다 그 갔던 곳이요 해당했어요 숨겨진 후대가 있는 중요한 곳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로마에서 나온 그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다음주에 우리 장노님도 기도했다시피 임직식이 있어요 중요한 중직자들 완전 제자로 서는 그런 분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세워지시겠죠 부부 장노님이 됩니다 부부 장노님이요 그 중요한 분들이 뭐 할 거냐 해당으로 갔어요 몇명도 사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1년 6개월 동안 집중을 했어요 자기 말을 전달한 게 아니고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라고 밝히 증언했다고 나와요 그냥 예수 그리스가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임을 아주 밝히 증언했다고 합니다 항상 이 복음을 전하면요 핍박하는 사람도 나오고 비방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제자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보면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옆에 그리스바 해당장이었던 그리스보 그리스보라는 사람 그리고 온 집안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는 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되어진 거죠 그 뒤에 19장에 오늘 읽어보니까요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회당으로 가고요 서원으로 가고 제자들을 따라 세워서 2년 동안 바울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려는데 로마로 가기 전에 지금 세계보고마로 가기 전에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였어요 석 달 동안 뭐 얘기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상 나라 사단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나와요 예전에 또 비방하는 사람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는데 아시아의 사람 모든 헬라인 유대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후대 랩런트들 본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고 또 우리 어른들은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참하게 깨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복음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랩런트가 있으면 결국은 정보하게 됩니다 세상 방법은 싸워서 이기자 절대로 지면 안된다 죽기로 각오를 하고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유대인들이 막 성전 문을 지을 것 같다니깐요 굶었던 힘도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굉장한 힘을 내면서 싸웠는데 결국은 졌어요 진짜 승리하는 비밀이 어디냐 후대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것 세 가지 있어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달란트가 세팅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next generation 이것은 교수, evangelism, and talent 여러분도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에 세팅되어 있는 게 뭔가 깔려 있는 게 있는데 진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랩런트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게 세팅해줘야 될 게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when you have your smartphone at first you set it up to have all what you need and just like that we need to have our remnants set up what's most necessary to them 별거 별거 다 있었지만 복음이 세팅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they must be set up with the gospel even if they have everything else if they don't have the gospel they cannot connect with God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복을 주셨다고 나오죠 원래 인간의 주님의 축복이 뭐였냐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령으로 만드셨고 에덴 농산에 가정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고생하도록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축복하셨고 행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아니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죄를 짓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나와요 요한봉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다 마귀에게 붙잡혀 너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문제는 이 원제의 문제 근본 문제는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 있는 인간은요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물질 중심으로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연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니까 만드는 게 우상이고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요 운명에 붙잡혀 있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고통된 행복 없는 그 운명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렘난트가 이 눈을 가지고 뜨고 있으니까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했는지 이게 구분이 돼요 그리스가 부족하다고요 그리스 외에 다른 게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다 틀린 거예요 그리스는요 완전하십니다 그분만 우리를 망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삶 저주를 완전 근본 문제를 끝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흑암 세력들 또 재앙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는 이름이요 그리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만 그리스를 약화시켜요 다른 걸 뭔가 삶을 갖다 붙이든지 세상 걸 갖다 붙이든지 다른 좋아하는 걸 자꾸만 붙여가지고 그리스를 놓치도록 만들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세팅시켜줘야 될 것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복음을 날려주셨다 우리 자녀에게 복음이 뭔지 정형하게 심기셨다 그러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충분히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로가 복음을 알려줬다 그러면 최고의 부모님을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진짜 행복과 진짜 삶의 축복은 어디서 오냐 그리스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줘야 될 것이 뭐냐 오직 복음을 세팅해줘야 됩니다 이건 완전하고 충분하고요 모든 것이고 영원한 겁니다 우리 자신들 먼저 복음으로 세팅되고요 오직 복음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복음으로는 뭔가 부족해 다른 게 뭔가 많이 채워져야 돼 그것도 하나님 알아서 인도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가 세팅되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도하러 나가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거라면 내가 그렇게 설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죄인이 되도록 죄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말씀으로 계속 은혜 받고 말씀으로 답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붙여봐요 그리고 그리스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세요 혹시 불안하시거나 슬픔 속에 있다면 그리스를 붙잡으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오력을 회부시켜주세요 하나님의 힘을 먼저 얻는 것이 전도가 세팅되는 거예요 뭘 하기 전에 내 영이 먼저 살아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살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틀린 상태 속이 있으면 틀린 응답들이 오겠죠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은 멀고 불신앙은 계속하고 있고 또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계속 불평하고 슬퍼하는 그 속이 있다면요 틀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계속 미워하고 계속 화내고 있고 또 막 죽일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지옥 배경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remnant 타임입니다 몇 시에 일어나시든지 그 눈뜬 그 아침 시간에는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아침에 기도했어요 가능하면 영적으로 힘을 얻고 또 두뇌를 살릴 수 있는 긴 호흡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아침 시간입니다 영적 상태가 제일 데미지를 많이 입을 때가 언제냐 낮 시간이잖아요 그 낮 시간에 이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만남과 일과 뭐든 보는 것을요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일하고 기도 놓치고 공부하고 기도 놓치고 사람 만나고 갈등하고 이러다 보면 영적으로는요 많은 데미지를 입어요 아무리 바빠도 밤에 주무시잖아요 잠자는 잠들기 그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또 답을 찾고 그렇게 주무셔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염려하고 계산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틀린 이상한 길로 가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를 하셔야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말씀이 들려지게 만드시고 믿어지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괜찮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 3, 7날의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전도가 되죠 요셉이요 응답받고 있으니까 보조의 축복이 임하고 있으니까 바로왕도 찾아갔어요 도와달라고 찾아갔어요 영적 서밋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요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만나셨습니까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피하려고 머리쓰지도 마시고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로 바꾸세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이걸 어떻게 탈출할까 생각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요 언약 붙잡고 최고의 노예가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가지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최고의 응답 하나님 주실 거예요 발판으로 준 문제를 가지고 피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발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영적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그게 전도 세팅입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고요 내 영적 상태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달란트가 세팅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각자 다르게 다 만들었고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바뀌지 않는 계획이 뭐냐 2, 3, 7 나라 세계보금하는 것이죠 그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 캐나다에 보내시고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후대 하나님의 비밀인 후대 세우는 일을 할 겁니다 각자에게 맞는 전문화 하나님이신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옛날처럼 무조건 틀린 걸 열심히 하면 실패해요 지금 시대에 맞는 4차 산업, 5차 산업 올 건데 그 시대에 맞는 전문화를 찾아야 되겠죠 우리 연세대신 분은 아실 텐데 지금은 새마을운동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을길도 쓸고 일 다 했어요 새마을운동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란트에 맞는 전문화를 찾아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주신 단란트 하나님하고 맞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제자하도 노력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감사한데 교회는요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런 것이 아니죠 모델이 되어야 돼요 모델이 되어야 돼요 저렇게 되면 되는 거구나 하는 모델이 되셔야 돼요 이상하게 저분은 보니까 저 중직자들 보니까 계속 역사가 일어나네 그걸 믿음의 모델이에요 어쩌면 저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을 수 있을까 참을 수 있을까 그 소망의 모델이에요 나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 텐데 끝까지 기다려요 기도해주고 기다립니다 소망의 모델입니다 정말 많이 수고해요 사랑의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나처럼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죽겠다 우리 자녀들이 볼 때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죽겠다 그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른들과 우리 어른들과 함께 우리 어른들과 함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자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세계보금화와 맞아야 됩니다 세계화입니다 작은 그릇이 될 수 있는 잔머리 쓰고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계산 막 하고 그거는 작은 그릇이죠 그런 그릇 때문에 그릇을 익히는 거예요 세계에 보금화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길 축복합니다 may you be equipped as the vessels for world evangelization 여기 있는 우리 렌넌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렌넌트들을 통해서 세계보금화하실 거예요 so in the remnants you must remember this God will carry out world evangelization through you 2, 3, 7 나라 세계보금화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곳을 보냈고 오늘도 준비하게 하시고 많은 달넌트를 주신 거예요 우리 렌넌트가 2, 3, 7 나라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세계에 살리는 문이 됩니다 아 내가 문이구나 내가 플랫폼이구나 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기억하십시오 and you must remember I am the platform I am the door so I must be within the flow of the word, prayer and evangelism 그쪽에 가야 제대로 된 말씀을 탈 수 있잖아요 그 플랫폼인 거예요 시대는 정신문제로 영적인 문제가 막 밀려오는 시대예요 그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and this age is the age where mental problems and all physical and spiritual problems are coming into the world so we are guarding that age as watchtower and so we are the watchman and we become the watchtower in which we can see the blind spots disastrous zones and golden fishery and so around the remnants there are many doors and from the remnants we can actually guard the age and what's around them that's why they're the watchtower and the next generation there are the antennas by which we can communicate with God and communicate with others and to become a correct and working antenna we must have the mystery of prayer and God has allowed us to understand the mystery of posterity that's hidden I bless you that you will become the main figures of this covenant let us pray Father God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know the mystery of the posterity may you bless us so that we will be set up with the gospel evangelism and talent and may you bless and use our remnants or next generation as a platform and watchtower antenna to save the 237 nations so that we can deliver our next generation from the incorrect flow and may you answer and bless the covenant church to become the church that revives the next generation and raise them up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pray 세계보금하는 일에 모든 달란트가 쓰임 받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번에 중직자로 임직받을 기함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 영감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모델로 소망의 모델로 사랑의 모델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영적사령관으로 우리 랩런트의 든든한 발판으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세계보금화의 중요한 하나님 숨겨진 비밀인 우리 후대 원약을 붙잡고 일평생 함께 세계보금화를 놓고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귀한 랩런트들 머리머리 위해 이들의 미래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여다 아멘